안녕하세요 허시입니다. 오늘은 만년 달력을 가지고 왔습니다. 제가 평상시에 업무상에서 스케줄이나 일정관리법 이런걸 좀 자주 쓰기 때문에 달력을 언젠가는 한번 만들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보통 보면 엑셀로 만든 만년 달력은 웹상에도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. 그리고 저 자신도 매크로를 통해서 만들어 본 이력도 있고요. 그런데 매크로를 통해서 달력을 만들고 나면 쓰는데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. 매크로를 동작을 시켜야 되고 또 여러가지 조건들을 바꾸게 되면 그 실정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매크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순수 함수 만년 달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생긴건 심플하게 생겼죠. 자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 2020년 뭐 만든지는 좀 제법 됐습니다. 1월 2월 그리고 다시 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일단 작동되는게 어느정도 보이시죠? 기본적으로는 조건부 함수를 써서 숫자를 이렇게 희미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. 본 월에 해당되지 않는 날짜는 희미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게 해 놨습니다. 요정도로만 봐도 그냥 간단해 보입니다. 하지만 잘 보입쇼. 여기에 저는 요일을 숫자로 제가 입력을 해 놨습니다.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. 그런데 아시다시피 달력이 우리나라 달력과 외국 달력이 틀리죠. 자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요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. 제일 맞는 달력은 보시다시피 연도와 월은 당연히 검색이 다 가능한 거고요. 요일의 순서라든지 여러가지 표현 방법들을 이렇게 동시에 또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기능은 보면 간단합니다.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팩트를 하나 알려드리죠. 월에 따르는 날짜를 생성하는 첫 함수의 수식은 이렇게 첫 주열에만 들어 있습니다. 함수의 구성은 보시다시피 위크데이 함수와 텍스트, 그러니까 날짜를 묶어서 년, 월, 일 단위로 계산한 뒤에 실제 그 해당 월이 어느 요일과 날짜에 해당되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. 이렇게 첫 주에만 이 함수를 넣어서 완성되고 나면 그 뒷주부터는 그냥 무조건 7일 단위로 일주일 뒤에 숫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. 그리고 조건부 서식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. 저도 이 방법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매크로를 짜서 움직여 보기도 하고 전 날짜에다가 수식을 다 넣어서 써보기도 하고 몇 번 시도는 많이 해 봤었습니다. 하여튼 뭔가 2%가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어 가지고 항상 좀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요 아이디어 나고 나서는 굉장히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. 동작을 몇 번 더 시켜 볼까요? 5월, 오늘은 2022년입니다. 3월. 멋지지 않습니까?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만년달력. 고맙습니다.